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진단은 전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진단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진단 도와드릴까요? 세비캠이요. 아, 세비캠이요? 네. 네, 폐배터리 관련 주 갖고 계시는데 아,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300원에 20%요. 아, 14만 3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도 그렇고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도 그렇고 폐배터리 관련 주 지난 여름에만 해도 상장하고 나서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였다가 그때 고점 찍고 18만 원대까지 갔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50%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9만 2천 원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죠? 자, 게다가 내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손실은 자꾸 커져만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것도 참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한 또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셨을 텐데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만 해도 아마 굉장히 또 시장에서도 기대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비캠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그리고 갖고 있다 보면 원금 수준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 한번 진단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규수 전문가님 세비캠도 그렇고 성인아이텍도 그렇고 뭐 상장했을 때 초기만 해도 패배터리 관련주들의 분위기 굉장히 좋아, 알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만약에 갖고 있는다면 보유했던,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패배터리와 관련된 사업 전망은 뭐 굉장합니다. 사실은 패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패배터리 시장 자체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저절로 패배터리 시장은 같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앞으로 커질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규 상장 종목들 접근하실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그것만 믿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항상 오버행 이슈 6개월 보유 물량, 1년 보유 물량, 3개월 보유 물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문제 보호 예수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진단 프로그램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비캠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달에 했으니까 3개월 보유 예수 물량은 일단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은데 6개월이 언제냐면 9, 10, 11, 12, 1, 2 2월 달이 6개월 보유 물량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또 그런 데 대한 차익 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내가 신규 상장 종목을 굳이 들고 있겠다. 그러시면 좀 모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중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기로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블록딜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큰 폭의 하락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새비캠의 앞으로의 그러면 향후 주가는 어떨 것인가. 저는 새비캠을 한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내년 한 하반기만 되더라도 어쩌면 20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좋게 보지만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건가 가령 블록딜 나왔다 그러면 한 번 10% 넘는 하락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28%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20%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20% 거기서 더 물 타시면 안 돼요. 일단은 더 물 타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 회사 전망은 되게 좋아. 일단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이대로 묻어두세요. 묻어두시고 내년 하반기까지 그냥 묻어둬버리세요. 어디까지 빠지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내년 하반기 되면 분명히 18만 원 19만 원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맨날 맨날 쳐다보면 괴로울 거예요. 맞습니다. 6만 원 5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를 참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앞으로 이런 퇴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한두 달 투자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퇴배터리 쪽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10년을 투자를 하세요. 10년 가도 사실 그때도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때도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은 계속 올라가다 쉬다 가다 쉬다 하겠지만 계속 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시면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나아요. 절반으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좀 권해드리고 장기로 제 생각에는 20만 원 돌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번 이 종목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자님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이 14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9만 원이니까 손실도 굉장히 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종목이 지금 짧게 볼 만한 종목 아니고 10년을 가도 계속 시장이 커지는 그런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중간에 계속 열어보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일 수 있으니 한 20만 원 길게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20만 원 보고서는 내년 하반기 그 이상까지도 보유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멀리 보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확신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그 한시에 진행했던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성인하이터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새비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처음에 상장학원에서 이야기 한참 나올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모두가 관심 갖는 바로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도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 당장의 모습에 휘둘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좀 멀리 보면서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지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신의 서퀘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챔피언님이고요. 종목은 무림 PMP 매수가는 4710원에 10%를 들고 계시네요. 젠틀 신기수 전문가님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림 PMP 일단 오늘 굉장히 상승 많이 나온 종목이죠.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12월 들어서 조금씩 주가 내려오다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6.25% 정도 상승하면서 4,675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림 PMP 무림 페이퍼와 함께 오늘 주가 굉장히 상승 많이 나왔는데 국제 펄프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4분기 호실적도 전망되고 실적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수익도 보셔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와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무림 PMP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무림 PMP는 지난 3분기 실제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300%가 잘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영업이익이 190%니까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작년에 비해서 3분기까지만 4분기 때는 더 좋을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554억이에요. 3분기까지. 그런데 작년 한 해가 294억이었습니다. 554억에다가 가령 200억만 한다 쳐도 7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2,700억입니다. 그럼 7,3,2,7,4,2,8 4배, 5배밖에 안 돼요. 올해 지금 PR이. 그리고 내년 1년 예상 PR은 지금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일단 싸요. 싸고. 국제 펄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년도에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예전에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책이 안 팔린다. 그래서 책이 안 팔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종이 사업 망했다. 걱정 한창 하고 걱정을 한창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책은 이제 사양산업이다. 종이가 책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박스에서만 쓰이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코로나 되면서 팬데믹 오면서 굉장히 배달업이 성향을 하는데 이 배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 사업이 죽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 것 같으세요? 택배 물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의 쓰임새가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아마 그 엄청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인 P&P는 일단 지금의 실적만 갖고도 좀 싸요. 싸기 때문에 한 6배만 보더라도 지금 뭐 두 배는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번 연말 정산 때 내년 3월이면 연말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치를 평가를 받아요. 물인 P&P 같은 종목은 1년 치 평가 받을 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종목은 4분기도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한 5,700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셔보시고 그때도 한번 좀 진단 받아보시고 매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인 P&P 제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코로나 그 한창일 때 더 많이 언급이 됐었죠. 택배 물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또 관련된 제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택배 물량이 줄어들까? 그럴 것 같지가 않죠. 사실 뭐 저만 해도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 거기다가 지금 밸류 분석을 해보니까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수 가격 이상은 뭐 가뿐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7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 주가 일단 못해도 5,700원 정도 잡아보자라는 점을 신기수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5,700원에서 사실 거기서 끝이다 만족하자 라기보다는 그쯤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그때 상황에 맞게 또다시 목표 주가를 새롭게 설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같이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챔피언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림 PMP 잘 사신 것 같고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종목진단 두 번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진단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 번 물어볼게요. 신우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권희천 님이고요. 종목은 대한항공 2만 6,1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운전 조심하세요. 매도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대한항공 항공 대장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들 최근에 조금 올라왔었는데 대한항공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히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진 않는 그런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0.2%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2만 5,5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2만 6,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손실이 크진 않으시지만 약간의 손실이 계신 걸로 보이네요. 일단은 20%를 들고 계신다고 한 거 보니까 좀 비중이 크신 것 같네요.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격리를 좀 해제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대한항공 코로나 팬데믹에도 화물 운송으로 실적을 좀 잘 방어한 기업이죠. 이르면 4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도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주가를 좀 어떻게 이어질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한항공은 지금 중국 리오프닝 되고 일본 쪽에 열리고 이런 것들이 건수가 있었는데 사실 대한항공은 지금 2만 6,000원을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항공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탈려있게 움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합병권이다. 왜냐하면 그게 가까워왔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실제로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성사가 되게 되면 회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는데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또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결합심사 내놓은 곳이 제가 알기에는 대한항공이 취향 안 되는 다 결합심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 승인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승인 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승인 날 가능성은 높다. 이 회사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군데인가가 지금 결합심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기도 하군요. 그중에 중요한 데가 영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미국 이런 데들 큰 데들이 중요한데 거기가 되는데 다음 달 저는 다음 달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실적상으로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해운 운임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에 대한항공 쪽에 항공으로 왜냐하면 해상으로 지금 물류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니까 항공으로라도 날르자 이래가지고 했던 대한항공의 화물 수요 이 부분도 그렇게 이 부분이 해운 쪽으로 다 옮겨갈 여지가 있죠. 물론 반도체 같은 건 항공으로 날라요. 그거는 이제 워낙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수요도 지금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물 수요가 분명히 좀 줄 건 예상을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 여객 수요가 좀 늘고 화물 수요가 준다면 그건 이제 실적상에서는 뭐 빼고 더하고 하는 거니까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실적상으로 내년도에 엄청날 걸로 지금 바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결합심사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결합심사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터질 거다라는 거를 배팅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걸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뭐 기다리셔야죠. 결합심사 결과 나오기를.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3만 원은 훌쩍 넘어가겠죠. 3만 원, 2천 원까지 갈 텐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그 결합심사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또 실망매물 나올 수 있고요. 그것도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결합심사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신다면 보이고요. 그런데 예상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상 어려워요. 나는 근데 그거 아니다. 나는 그냥 리오프닝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 움직여서 고민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 대한항공은 적합한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로 들어가셨다면 오히려 지금은 약손실 구간이니까 매도를 좀 하시고 둘 중에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을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항공주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쪽의 이야기 특히 많이 있죠.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봉쇄 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객 수요도 늘어날 테니 이 항공사들 쪽으로 희망을 갖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대한항공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움직임은 저가항공사 쪽에서 좀 기대감이 녹아드는 모습이고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기업결합심사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 점도 분명히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를 그나마 받쳐줬던 게 실적을 받쳐줬던 게 화물 수요였죠. 그런데 화물 수요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약간 아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대한항공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2만 6.100원의 20% 가지고 계시죠? 권희천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진단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권희천님의 대한항공 진단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설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한화 시스템이요. 한화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저 2만원은 조금 넘게 주고 사가지고 유상정자 받는다고 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상정자 받고 이래가지고 만원 한 뭐 8,9천원 되는가 해서 양이 좀 많아요. 동식 수가 좀 많아요. 한 1만 8천원 되시고 비중은 몇 퍼센트세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25% 30% 정도. 자 그러면 아 이거 고민인집 대신 일만도 한 게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거의 고점이네요. 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네요. 고점에 샀어요. 고점에. 아 알겠습니다. 뭐 사실 한화 시스템 방산 좋다 좋다 하지만 이게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쪽은 사실 잘 갔는데 시스템이 항상 불안해서 이게 그동안 굉장히 소외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 팔고 그거 상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 그러면 정말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에어로 나눴으도 많이 버렸지. 아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부터 그러면 한화 시스템 어떻게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11,3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연 한화 시스템 앞으로는 희망이 있을지를 지금부터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규 전문가님 아 이거 한화 시스템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매수를 처음 했던 가격이 워낙에 좀 높습니다. 지금 손실은 굉장히 나이 있는 상황인데 비중도 좀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화 그룹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하고 한화 시스템이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실제로 탱크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요. 한화 시스템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 종목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그룹에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종목인데 하나는 주가가 높고 하나는 주가가 낮아. 낮아 그러면 주가 높은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대장주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섹터에 있으면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이 있는데 늘 대장주를 공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낮은 걸 이제 따라가겠지라고 들어갔다가 계속 소유만 되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장주가 조금 빠지면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요. 대장주가 한참 올라갈 때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나중에 출발해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하나 쪽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작동을 할 겁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으로 하나 그룹도 다 빠질 때 9월 달에 같이 빠졌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 지금 거의 막 만회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그 당시에 9월 달에 같이 빠졌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벌써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의 힘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너무 크게 바라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것 같으니까. 많이 내렸죠. 그리고 내년도에 방사안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진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방사안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올라올 것 같은데 본연가까지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 많이 올라오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일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이 정도 올라오면 손실 줄였다 그러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중이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인자님 이렇게 앞으로 투자하실 때 교훈을 한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종목이라면 그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을 18,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기 보다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반영이 나오면 거기서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전화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하나 시스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대로 이행하시면서 손실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 큰 수익을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로 지금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이 진단 내용을 보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훈점들 같이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옮겨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SS님, WS님일까요? 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 아, 이 참 지금 힘든 종목이긴 하네요. 아프리카 TV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정말 지난해인가요? 전성기 때는 주가가 정말 굉장했죠. 화려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진입을 최근에 하신 모양이네요. 매수 가격이 8만 8천원입니다.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TV,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지만 이 종목이 지난해 하반기였죠. 11월에 나왔던 고점이 24만 9천 100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가 그러고 나서는 올렸던 주가를 거의 다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가 저점이 9월 말이었죠. 6만 1천 1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8만 1천 5백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저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단기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오늘 망했어요. 단기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짱 보니까 6%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덜컥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만 8천 원의 20% 단기로 노리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단기로 과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아프리카 TV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기로 잠깐 상승이 나올까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내려서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단기로 뭔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종목을 고르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기로 들어가실 때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차트가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기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차트만 잡고 들어가시면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한참 동안 쉬어버립니다. 오늘 빠진 부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될 만큼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6% 작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프리카 TV는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보면 매출이 2019년도에 1,600억에서 20년도에 1,900억 21년도에 2,700억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2,300억 좀 줄었다가 올해 2,300억이니까 9월까지 2,300억이니까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계속 성장 중인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성장성은 있다 보이는데 단지 아프리카 TV와 관련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BJ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으로 아프리카 TV에 BJ들이 여러 노출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탑닫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에 비해서 제 값을 잘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또 모멘터에 붙으면 예전처럼 급등하는 구간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일단 바닷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트위치가 지금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한국 트위치가 지금 VOT 서비스는 어쨌든 중단한다고 그랬고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반사익 받을 건 생각해야 되겠고 또 지금 BJ들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내에서 물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괜찮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본연가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9만 5천 원까지는 박스권 상당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단기 대응하겠다고 하셨으면 본연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기 대응하셨다고 그러시면 61선 7만 8천 9백 원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도 시장 좀 반등 나오면 이 쪽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9만 5천 원 단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라고 목표가 잡으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고 나쁜 종목은 아니고 단지 BJ 소속 관련돼서 이런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을 다 감안해도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이 종목이 단기이면 정말 짧게 대응하실 거면 본전가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는 그 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9만 5천 원 정도 매수가가 8만 8천 원이니까 확실히 그 위네요. 9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 주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 가격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살펴드렸습니다. 더블 S&D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리카 TV 갖고 계시거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는데요. 부자되자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시나 봤더니 아 만도 가지고 계시네요. 자 만도 좀 보겠습니다. 아 5만 3천 원에 20% 비주 지금은 HL만도로 이름 바뀌었죠? 일단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내려가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꾸 내려간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지난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오나 싶다가 또 올라온법 그대로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볼 만한데 도대체 본격적인 주가 상승 언제 나올까 하는 답답함도 같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도 지금 현재 주가는 4만 3천 원대고 매수가가 5만 3천 원이니까 확실히 손실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손절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좀 멀리 보고서 쭉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수 전문가님 만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꾸 요즘에 내려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만도 갖고 있으면서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만도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차하고 기아가 실적 좋고요. 물론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새롭게 받는 주문이 좀 줄어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 차질이 완화가 돼가지고 생산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기존에 받아놓은 주문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랑 따져보면 내년도는 기존에 받아놓은 주문 그거 만들어가지고 인도하는 것만 해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수가 될 걸로 봐서 전방 업체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게 크지 않다 봐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생산만 잘 돼도 자동차 앞에 전방 회사들이 그러면 부품에 납품해야 되니까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는데 단지 뭐냐면 지금 자동차 섹터를 전반적으로 잡고 있는 거 오늘도 현대차 기하가 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건 IRA 법안의 피해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번 달 말 정도의 IRA 법안이 이게 실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되기 전까지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도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 한국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만 이러고 있어요. 뭐가 나와야죠. 말만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 미국 쪽에서 지금 현대차의 EV 자동차가 실제로 판매가 줄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IRA 법안이 실제로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미국 쪽 미국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겉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럽하고 일본 쪽이 어떻게 미국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게 된다면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시행 관련된 규칙 이런 부분에서라도 뭔가 좀 된다면 그러면 주가는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안 될 경우를 최악의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부품주들의 낙폭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워낙 내려왔었고 또 내년도에 대한 그게 안 돼도 실적 기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적 기대는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 그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식이라든지 내년도 한 상반기 중에는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에서는 지금 그 뭐랄까 보복성 어떤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도 그러고 또 WTO에 제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같은 생각이실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쨌든 좀 보유를 좀 하셔야 돼요. 손실이 적으시다면 일단 탈출하고 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대한 심리가 좀 안정화되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HL만도 같은 경우에 IRA 법안 관련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목표가가 5만 원이에요. 해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목표가가 5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도 살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큰 변수항 한 가지가 있죠. 미국의 IRA 법안 관련된 변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흐름은 상당히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윗방향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 IRA 법안 관련된 변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짧게 5만 원까지 반등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 주가를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IRA 법안과 관련된 변수가 해결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매수가 위입니다. 5만 7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수익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대자님의 만도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 가지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유튜브 블레스님의 종목 진단입니다. 블레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은요. 메가 MD 갖고 계십니다. 자, 메가 MD 지금부터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매수과 비중부터 말씀드리면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8% 가지고 계십니다. 2,900원 정도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메가 MD가 저점은 지난 6월 정도에 이미 좀 나왔었죠. 2,265원 그리고 반짝 좀 오르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시 한 번 반응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메가 MD입니다. 매수 시기 최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메가 MD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메가 MD는 이제 교육, 원격 교육 관련 주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특징이 실적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 회사는 이제 모멘텀주 그리고 테마주, 교육 테마주로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변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씩 상한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도입한다고 상한가가 나왔고요. 또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이때 코로나가 다시 또 적인한다고 해서 원격 수업 독려한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은 또 내맞고 또 가격을 완전히 돌려버리죠. 이런 종목들이니까 그러면은 메가 MD를 들어가실 때는 그러면은 교육 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상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잘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단지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방학 어떤 그런 수에 있지 않겠느냐 들어가신다면은 메가 MD는 작년 겨울에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100억이 넘다가 겨울에 적자 되는 바람에 70억대로 마감됐거든요. 계절적으로 뭐 이득을 얻을 게 없네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완전히 테마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씩 뉴스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쪽에서 이제 신학년이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개설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거 뭐 기다려보겠다 그러시면 기다리는 건 가능하겠고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배수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 것 같으시죠. 차트 보여주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고 단지 대응가는 정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8일 날에 저가가 2720원이니까 한 2700원 정도 대응가 정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보니까 한 번 빵빵 치면 상한가도 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목표가는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면은 팔고 나오시는 걸로 단지 이 테마가 언제 붙을지 모르는데 한참 동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간 한정으로 3월 달이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월 달까지만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가 MD 블랙스님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타이트하게 좀 손절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아래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윗방향으로 갈 때는 글쎄요. 목표 주가를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관련돼서 교육 관련된 어떤 호재성 이슈,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의 무게감에 따라서 상승 동력, 상승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한 반등이 있으면 그날 한번 대응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타이밍에 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 이미지 살펴드렸습니다. 다만 2월 전까지만 한번 2월까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기간도 한정해서 대응을 해보시죠. 블랙스님의 메가임데이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여기서 오늘 진단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오늘 밤하고 내일하고 CPI FMC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CPI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FMC를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자면 이번에 FMC 때 0.5%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런데 0.5% 인상이면 그러면 인상폭 피크인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내년도 2월 달에도 0.5% 하냐 마냐 지금 이게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가 안 떠올랐으면 지금 CPI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요해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예상치가 CPI가 7.3%예요. 지난달에 7.7%였고 7.3% 이하로 또는 7.3%까지만 나와도 안도성으로 한번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타렐리라고 하는 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7.4에서 7.7%면 이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지난달보다는 좀 들러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고 이러면 단기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기 변동이 있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음 날 나올 FMC 성명서를 시장은 한번 또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7.7%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좀 오히려 올라간 거니까 물가가 이건 좀 낙폭이 커질 걸로 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더 많이 빠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이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FMC에서 내년도 2월달 내년도부터의 금리 인상폭은 0.25%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을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CPI 예상치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FMC도 FMC인데 당장 오늘 밤 10시 반의 우리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11월 CPI 결과 예상치가 7.3이고 그리고 그 전월이 7.7로 나왔기 때문에 7.3 밑인지 7.3에서 7.7인지 7.7 위인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꼭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신규수 전문가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